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구 건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김정환이고 펜싱 어펜더스의 맏형입니다 둘이 비슷해 한복 갈아입을까? 왜 형이 이런 거인가 그렇게 웃긴다 왜? 왜? 로이야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맘마 갖고 올게 형 기저귀 간지 얼마나 됐어요? 근데 기저귀 아무것도 안 썼어 형 원래 3시간 4시간씩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만 쌓았는데 무를 하나도 안 쌓아요 로이 배고픈 거 같은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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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면 이제 알지 내가 느낌을 휴가 6개월 차라니까요. 어? 그거 깠어? 오는 거? 아니, 으깨기에서 모르고. 저 형님이 애 좀 잘 봐주세요. 아휴, 진짜 기분 너무. 금방 올게, 금방 올게, 금방 올게. 너 조용하다 했다, 아빠가. 아빠가 조용하다 했어. 금방 올게. 어이, 맛있어.